마운트앤블레이드 방송 시작할게요 지금 한참 4티어로 올라가던 중이죠 우리랑 싸우고 서지아 계속 방어해주고 명성 올려서 부대수 계속 늘려가던 중인데 바르코르 아 맞네 빨리 왕국을 차리도록 하죠 안 돼 내 스바나 어 스바나 이겼는데 그렇지 스바나 피지컬 보소 크레니오스 제국을 암프렐라에서 아 여기 배신 또 했네 일단 클랜 티어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9월 시간만 열심히 영주들이랑 싸우다 보면은 4티어될 것 같은데 네 안 보이냐 어 동영아 펄콘 나 아이템 넣어줄게 있나 네 애들이 보이지가 않네 영주 애들 다 어디갔지 어디 공성 당하고있나 한건 아닌거 같은데 뭐지 아 어디감 아 루콘 어 217 217마리 어떻게 잡지 공병이 너무 많다 얘네 공병이 대략 70마리 되죠 지금 공병이 대략 70마리 되죠 지금 이거 싸워도 이겨도 선해 일거 같은데 일단 루콘 패스 이거 잡을까 이거 잡을까 이거 잡을까 어 갑자기 동맹한거인가 아니 아 쟤네들이 나왔구나 보태로 열리라고 있네 그래그래 잘하고 있어 공격 빨리 빨리 4티어 만들도록 하죠 오늘 하고 왕국 건설해서 자리 잡는 것 까지 오늘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풀맛을 올려야 되니까 나도 빨리 달리자 어 왜 다 절로 쏠려 아 야 혼자 들어가면 안 돼 와 이걸 혼자 돌격을 해버리네 영준아 잘라야겠다 영준아 아 저거봐 아 뭐하는거여 아 아 아 아 어휴 어디갔냐가 엔큐리온 엔큐리온 어디갔니 아직 짤린거 같진 않은데 엔큐리온 더있다 야씨 방패 들고있으니까 잡기가 어렵네 야 저들끼리 잡아봐 그렇지 그래도 명성이 한 10씩 오르면은 흠흠 한 30번정도 잡으면 될거같은데 몇마리야 한마리도 안죽었네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습격자 습격대 얘네들 아깝긴 하다 어 지금 먹어봤자 어차피 흠흠 귀족병정으로는 못만드니까 버리고 서로도 지금 3마리 더 넣을수있네 엘리트 카탁프락트 엘리트 카탁프락트 딱 요렇게 밖에 못먹겠다 하나 더 먹을까 총종이 하나 더있나 없네 좀 군단병이지 좋아 그냥 저장 한번 하고 상관리 레벨업 시켜주고 이래주고 됐다 살면서 포링캐슬 초록 아닌가 포링캐슬 와 푸자이트 꿀바네 여기서 지금 북부제국 죽는 느낌이야 컴퓨터가 다걸치고 있어 오 어? 나 주는거야? 성준 성 포린 나한테 주는거야? 그래도 포린 성이 721원이나 주네 저거 그러면 보테르나 스바나같은 애들이 알아서 병력 주둔시키고 할거 아니야 그러겠다 저거 내가 신경 안써도 되겠다 먹으면 먹히는대로 잃으면 잃는대로 아 루쿤 이거 너무 센거 같은데 병력이 너무 많아 비병으로 흔들 수 있을까? 쪽수가 두배 차이 나서 손해가 많을 것 같아 손은 걸러야겠다 여기 공성당하네 여기 국보가 지금 공성하는건가? 아니네 서부네 왜? 뭘 서부가? 어 안들었어 야 이거 샌드트럭해도 됐었겠다 인게임해서 승마술도 올리고 뭐 영상도 올리고 하는게 낫지 공기병대가 좀 많네 공기병은 부족한 느낌? 어 저저저저 가운데에 있는 애가 영주겠지 당연히 약속도 없음 약속도 없음 도망자는 용납할 수 없지 저기도 한참 도망하고 있네 영향력 모아서 라반가드 도시도 Z표 올릴 수 있는데 다른 영주들이 그거 해줄지 모르겠네 아 얘네 명성 4.7밖에 안줘 너무 약해서 그런가 어 카타프락트 먹고싶다 이거 먹어야겠다 그것만 딱 먹으면 끝이네 지금 잡아놓은 영주 애들 빨리 선술집에다 넘어가야겠다 아 TR 아직 안 뺏었습니다 TR 쿠자이트가 다시 먹었는데 저 큰일이네 아 TR 쿠자이트가 먹었어요 상황을 좀 봐야 될 듯 일단 4티어 만드는거 우선으로 하죠 오늘 상단이 두께 잘 돌아가고 있고 스바나가 잡혔으니까 스바나 바로 탈출하고 근데 여기 쿠자이트가 너무 이득본다 벤튜리온 바로 바로 배신 때리는거 보소 지금 바타니아도 있긴하구나 바타니아 애들 좀 싸워야겠다 북부가 너무 여기저기 털리고 있어서 애들이 너무 약해 그리고 영주도 지금 뭐 찾기가 어려워 다 붙잡혀있나보죠 뭐 대부분 이거 아무 영주나 갖고 반란을 일으킨다구요 그 소유 영지갖고 반란 일으킨거 아니에요 그런가 저게 지금 자기네들 영지갖고 지금 반란이 일으킨게 아니에요 아 어떤 영지는 약간 저기가 계속 약하니까 계속 뺏고 뺏기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점령이 되면 또 저런 애들한테 또 줘서 그런거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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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i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명성 7점 치맬 나쁘지 않고 풀어주죠 바로바로 젠되게끔 풀어주자 내가 2마리 더 올릴 수 있네 타프락트랑 궁합군기병 이렇게 2마리 올렸고 빈자리가 빈자리 6자리 비족병종만 먹죠 다른거 어차피 먹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비족병종만 주워 닫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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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패들고 이동시 이동속도 감소 효과가 줄어듭니다 차라리 데미지 5% 증가가 나와있거든요 근데 바타니아 애들도 너무 없다 에론? 라워놀 에론 좋아 야 둘 다 들어와 폴 인성 다시 점령됐네 저거 방어하러 가야되나? 그냥 냅둘까? 말이 이제 좀 애들 따라가네 영지 폴 인성 하나 받았어요 방금 받았는데 그냥 냅둘려고요 뺏기면 뺏기는대로 뭐 스바나랑 보테로가 알아서 잘 넣어주겠죠? 뺏기면 뺏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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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d 화살이 좀 버티네 이번 애들은 지형이 저래서 그런가? 이걸 하나 죽어버리네. 이러면? 아 오바됐네. 누운 것 때문에? 가운데? 됐어. 또 얻으면 되지 뭐. 그만 가는 대로 냅두고. 얻으면 되니까. 전체! 와! 평지! 그러면 더 보다 빨리 잡을 수 있겠다. 궁병이 하나밖에 없네 이거 그냥 이상하게 양악당하겠네 이거 오바야 투창 오바야네 우리한테 어디갔노 왜 안보이지 여야 양악 양악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 잡은거 아니면 뭐 있어? 뭐가 있어 거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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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러면 딱 맞지? 어? 포로 3명 오바? 1명 2명 2명 우와 포린성 뺏기지 않을까요? 뺏기긴 할텐데 가볼까 자 가볼까 이거 잘 먹고 잘 사네 얘네들 병지가 좀 되니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공성 풀린듯 그죠 우리 애들이 와서 막아줬나 보네 2등분 80이네 우리 스바나나 그런 애들이 와서 채워주는게 맞네 2등분 슬쩍 할까 2등분 질보소 됐다 냅두자 우리 애들이 하나서 하거지 안티오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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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모아야겠다 얘네들 죽여 빨리 너린거 뭐냐 저거 누구세요 라지 미쳤는데 무슨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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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차 자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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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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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다시 잼대에서 또 먹게 4차 내가 지금 승마술이 오르나? 오르긴 오르네 그 만큼씩 오르긴 하네